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랩어리 마쇼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이입니다 송세세です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와 유창하게 수다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9어째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도움이 되다, 도움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스케, 되다, 아, 이거 아는 동사예요 나루, 그러면 다스케니 나루? 아니랍니다 간단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직역해서 잘못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함께 마스터해봅시다 관련 단어 살펴볼까요? 이의 고노 사이의 아이다 합쳐서 이 사이라고 해석하시기 좋지만 사실 일전에, 요전에, 앞선 상황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전에 고노 아이다 기억해두자고요 한국어 자료와 똑같은 한자예요 같은 의미고요 장음에 주의합시다 정말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단하다의すごい 를 부사로 만든 거랍니다 사실 한국어로 와,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면 다소 어색한 느낌이지만 일본어로는 아주 흔히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드러내서 더 고마워! 하는 인상을 전달하는 거죠 두 번씩 말해봅시다 고노 아이다 고노 아이다 고노 아이다 시료 시료 수고구 수고구 으레시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오샤벨이 들어볼까요? 고노 아이다 노 시료 와 수고구 야쿠 닿지 마시다 아리 가 고자 이마 오약 니 타떼 데 우레 시 데 수 에스 해석 볼까요? 요전날 자료는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야쿠니 탓즈는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의 수거예요 대화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라는 뜻으로 가능형 변화 다떼르 가 들어갔죠 야쿠니 다다나이 같은 부정형으로도 많이 쓴답니다 다스케니 나루 완전히 말이 안 되진 않지만 도움이 되다의 야쿠니 탓즈와는 다른 의미랍니다 요 표현으로 활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위를 맡아서 저와 오샤벨이 나눠볼까요? 고노 아이다 노 시리오와 수고구 야쿠니 탓지 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 맛 잘하셨어요 오늘 열 번씩 꼭꼭 말해보기 슉구다이 데스 숙제입니다 자료 시리오 대신 여러 단어들을 넣어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본인 친구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 연극하듯이 혼자 시뮬레이션 해보자고요 반말로도 가능하겠죠? 야쿠니 탓데 때 우레시이네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일본인 친구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께 야쿠니 탓데 때 우레시이데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また 오샤벨이 시요요 자네 오샤벨이 시였다면 èn tad 수 집 다시 의 tecnologia 오샤벨이 시 Бог 이 정도 감사합니다.